조국 법무장관이 부친이 운영했던 건설회사에 이사로 등재됐던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설회사는 조 장관 동생이 웅동 학원을 상대로 냈던 소송 사기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조 장관은 당초 SBS가 이 회사 이사 재직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에서 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카드 발급 신청서에 관리이사로 기재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한 겁니다. 고려종합건설에 이사를 재직하지 않으신 건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고려종합건설에 관리이사라고 돼 있었는데 관리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SBS가 확보한 이 회사의 첫 번째 법인 등기부에는 조국 장관이 1989년부터 이사를 지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991년말부터의 상황이 기록된 두 번째 법인 등기부에도 조 장관은 1992년 다시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의 조 장관의 설명과 등기부 기록이 상반되는 겁니다. 조 장관 측은 이사 재직 여부에 대해 다시 묻자 이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법이 없지만 아버지가 이사로 등재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BS는 해당 등기부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법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회사가 조 장관 동생의 소송 사기 의혹에 밀접하게 연관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동생 측이 지난 1996년 이 회사에서 하청받았다며 공사대금 지급 소송의 근거로 삼은 웅동학원 관련 공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아버지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만큼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